안녕하세요 아방스 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rpg 만들기 vx 에서 간단하게 집을 하나 만들고요. 그리고 집 내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이렇게 간단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제가 맵을 이렇게 두개를 미리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요. 여기 보시는 이 집으로 처음에 주인공이 들어가게 되겠죠. 입구로. 입구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mpc 랑 대화를 한다거나 한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 건데 우선은 이벤트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클릭을 해서 바뀌었죠.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 간단 작성 이라고 화면에 나오는데 잘 안보이네요. 이벤트 간단 작성 이라고 있고 그리고 문의 처리라고 있죠. 문의 처리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 문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인데 그러면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이벤트 간단 작성 문의 처리 이렇게 하면 창이 하나 뜨죠. 문 그래픽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그래픽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그리고 문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로 이동할 건지 목적지죠. 목적지를 목적지 여기 옆에 보면은 점점점 찍힌거죠. 이 부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맵 목록들이 쭉 뜰 거고요.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맵이니까 두 번째 맵에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 한 칸 위에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. 여기는 제가 집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장소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. 여기는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로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하면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이벤트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.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치면 이제 나올 때도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. 나올 때도 역시 여기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이벤트 간단 작성 그리고 문의 처리 그래서 그래픽은 뭐 그대로 놔두고요. 점점점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번에 나올 때는 원래 집 안인데 집 밖으로 다시 나와야 되겠죠. 집 밖에서 여기 한 발짝 앞에 문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체크만 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체크를 한다. 이렇게 네모 박스가 생겼으면 이게 지금 이쪽으로 장소 이동한다는 표시인데 이렇게만 해 놓고 확인 버튼 이렇게 눌러 주시면 여기도 문이 하나 생겼죠. 이렇게 하면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이벤트가 완성이 되었겠죠.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벤트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럼 이것으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